안녕하세요. 게이사존 깜냥입니다. 콕스 토코 무선 게이밍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 중입니다. 게이밍 헤드셋은 주변 소음과 사용자의 목소리를 잘 분리해주면 제 몫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태블릿을 활용하여 음악을 재생한 상태입니다. 마이크 볼륨은 최대로 설정했으며 증폭은 걸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리는 꽤나 효과적으로 걸러내주고 있는 편이네요. 마우스와 키보드 소리를 동시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음 적축을 활용하고 있어서 다른 축에 비해서 소리가 작은 편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소음을 꽤나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부분도 있는 반면 노이즈와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장 1단이 있는 제품인데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점이 조금 더 신경쓰이네요. 끝 끝 끝 끝 끝